500짜리 도화가 없잖아요 문이 그러니까 이제 300짜리 이거 들어가면 문을 앞에서 필요 없을거에요 원래는 지금 요게 이 혹바로 요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실험해서 만든거는 안맞아 지금 혹바가 돼서 여기가 투입장치가 딱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풍부해서 여기로 전원통 있잖아 그냥 레스티메어 주문트가 요거 딱 있으면 딱 끝나는거야 여기로 가이드가 여기 딱 떨어지면 총 어 야 둘 둘 떨어지는거지 요것만 우리가 보호장치만 딱 해주고 세팅만 그냥 해놓으면 되는거에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붙고 저게 요게 붙으면 되는거에요 그니까 마이크 이곳에서 이렇게 나오는거는 다리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홀빠바가 딱 붙어서 충분히 이거 이것은 ICH 이것은 다른것이로만 이렇게 만든거고 이것은 다른것으로 만들어진거에요 이것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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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